미얀마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한 현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 치료 관련 지출 증명서를 제출하면 현금 인출을 허용하도록 민영은행에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택명령 지역의 경우 은행 직접 방문이 어려워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미얀마 국영 및 민영은행들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산소통 및 산소충전, 의약품 구매, 병원 입원 관련 비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2021년 7월 현재 백신 300만 회분이 도착하였으며 8월에는 추가 300만 회분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도착한 백신은 가능한 빨리 우선순위 대상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순위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자국민, 국영 및 민영병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승려, 비구니, 공무원, 금융업, 제조업, 호텔관광업, 운송업, 소매업 노동자들과 교도소 임직원과 제소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예방접종까지 마쳤거나 코로나19 이상 증세가 있거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개인이 산소 충전을 하기 위해선 와드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후 구매가 가능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미 양곤 파준다웅타운 10에 있는 자선단체 중 한 곳에서는 산소통 충전을 위해 와드 관리자의 추천서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민영 산소생성공장들도 국가관리위원회 산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개인이나 단체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관리위원회가 와드 관리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산소통 충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오후 8시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2021년 7월 31일 오전 4시부터 박오지역 1개 타운 10과 만달레이지역 9개 타운 10에 대한 재택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해당 지역 확진자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재택명령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미얀마 전역에선 108대 타운 10에 대해 재택명령을 시행하였으며 양곤 지역에서만 22개 타운 10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달러당 1645자수로 책정하여 300만 달러를 추가 매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국내 외환 안정과 외환 수요 충족을 위해 추가 매도를 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3,900만 달러를 매도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에만 2월 680만 달러, 4월 1,200만 달러, 5월 2,400만 달러, 6월 1,200만 달러, 7월 3,600만 달러를 매도하고 있으나 미얀마 짝 가치는 힘겹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한국대사관은 2021년 8월 6일부터 미얀마발 한국행 한국인들에 대해 PCR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 시설 격리 조치 후 추가 7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7일간 시설 격리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여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발 한국행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 확인서 면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면제 조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면제 혜택 조치로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의 미얀마 상황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한 결과입니다. 2021년 8월 1일에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직권 6개월을 맞이하며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의 특별 연설이 방송되었습니다. 위원장은 1988년부터 미얀마 군부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를 유지하는 생명의 피라고 비유하였습니다. 하지만 nld당 정권에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행정부에 권력 남용을 하며 2020년 11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nld당 극단주의자들과 지지자들은 법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며 무효화된 선거에 대한 재선거를 2023년 8월로 기획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국가비상사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직권 6개월을 맞이하며 임시정부를 출범하고 국가관리위원회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을 총리로 임명한다는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총리는 국가관리위원회 소인 부위원장이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3차 파동 확산 방지 대책으로 2021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시행하였던 강제휴업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여 2021년 8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휴업 조치 이후 지난 7월 23일 코로나19 검사자 대비 확진률은 40.82%에서 7월 29일 34.75%로 감소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추가 연장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은 특별연설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강제휴업 기간 동안 필수 운영 업체들을 제외한 업체들은 휴업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노사 간 협의로 정상 근무가 가능하며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을 시에는 노사 간 협의로 무노동 무임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과 근무는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공문에는 의료 또는 장례 서비스를 제외하고 외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집 또는 기숙사에 재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 식료품을 구매하러 나갈 경우 여전히 모호한 발표로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당들은 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에 필요한 항만 및 물류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며 미얀마 상무부는 강제 휴업 기간에도 미얀마 항만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장비 수입을 위한 국경 무역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얀마 관세청도 강제 휴업 기간 동안 해상, 항공, 국경 무역을 통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과 장비 수입 통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카인주 관리위원회 대변인 플라떼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공급이 아직까진 원활하지 않아 우선순위 접종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이며 언론인은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라카인주 프리랜서 언론인 아웅토는 현장 취재를 해야 하는 언론인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023년 8월 재선거 전까지 운영할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내각 임명을 하였습니다. 임시정부 총리는 국가관리위원회 미나홍 흘라잉 위원장이 임명되고 부총리는 쏘인 부위원장이 임명되었으며 구성된 행정부는 국가관리위원회 에서 수립한 5대 로드맵과 9대 목표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조인툰 대변인은 국가관리위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며 산하에 있는 분거위원회만 다시 임시정부로 귀속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변인은 일부 민간인 국가관리위원회 의원들도 그대로 보직을 유지하게 되며 뇌인정권과 비슷한 체제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정부 주요무처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는 노동부와 이민인구부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연방정부사무실은 2개의 연방정부로 분리가 되었으며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보건부와 청년체육부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미얀마를 대표하는 격투가 아웅나상은 브라질 선수와의 대전에서 1라운드 3분 45초 만에 태이오승으로 이겼습니다. 아웅나상은 지난 두 차례 경기에서 연속 패배를 한 이후 승리를 하며 미얀마 격투기 팬들에게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웅나상은 소감을 밝히면서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밝히며 미얀마의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운동을 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소감 마지막에는 미얀마 정부 권력자들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미얀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소심발언도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일부터 미얀마 태국 국경에 있는 미아와디 지역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의 귀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미얀마 태국 제2우정의 다리를 통해 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격일 단위로 200명씩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담당 변호사 민민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제 휴업 기간 연장으로 2021년 8월이 이래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판이 연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은 2021년 8월 9일과 10일에 파상 공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만달레이지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공판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